강원도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라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신청기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